뭔가 이것저것 챙기는 봉아빠. 시아 일로 와봐. 자 여기 앉아보세요. 봐봐 봐봐. 짜잔. 미용실 놀이 시아야. 시아도 이거 해줄까? 짜잔. 이야 진짜 멋있다 시아야. 어렸을 때 제가 직접 잘랐거든요. 베넷머리라고 그러잖아요. 보관하고 있는데 그때도 직접 잘랐거든요. 앞머리 조금만 자르면 되게 예쁠 것 같은데 이마를 약 65% 정도 드러냈을 때 그때가 딱 귀여운 것 같아요. 봐봐 아빠 재밌는 거 해줄게. 테이프로 시아 머리에 딱 붙일 거야. 시아 앞머리를 정확하게 자르기 위해서 붙일 거야. 머리에 이거를 착. 짜잔. 가위로 이제 봐봐. 시아야. 시아 봐봐. 아빠 봐봐. 제가 아까 아빠 봐봐요. 옳지. 아빠 봐봐요. 조심스럽게 잘라줄게요. 옳지. 아빠 봐봐요. 시아 아빠 봐봐. 어머. 고맙다. 너무 많이 자른 거 아니에요. 여기만 조금만 자르면 되겠다. 다 했어요 손님. 봐봐. 지금 시아 머리 어떤지 아빠 보여줄게. 자 시아야. 시아 봐봐. 시아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어때? 마음이 안 들면 어쩌죠. 아이고.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좋아 좋아. 아니 아빠 생각보다 되게 잘 자른 거 같아. 시아 이거 떼줄게 이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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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시아 아빠 봐봐. OOM. 지금 제가 Shi Jerry Attack~! 마음에 들지? cake. 이야.. 봉시 아홍에서 봉시리로 변신 완료. 이 자전거 타고 시아야 우리 이웃들한테 떡 돌리려고 기분 좋아? 저희가 최근에 지금 이사한지가 2주가 채 안 돼요 이제 저 이사 왔다고 인사도 드릴 겸 해서 빈손으로 가기 뭐 하잖아요 맛있는 시루떡을 맞춰서 국내 주민분들한테 나눠드리려고 아빠 타더 아빠 탈게 괜찮아? 중발 오케이 가자 가자 오케이 완전 재밌지? 시아야 고고고고 이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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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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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는데? 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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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쨍쨍 새 있어요 저쪽에 이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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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녕 오 오 오 샷 좋아요 좋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여기 나무 보이지? 나무에서 잎이 나오고 꽃이 피는 거야 꼼 꼼 홈 이뻐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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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애기는 뭐야? 봉치야 봉치야? 봉시야 봉시야? 아이고 예뻐라 여자인거 봐? 남자입니다 이득이 어따가치 새끼데? 몇 살 맞았어? 몇 살이야? 몇 살? 네 살입니다 봉보고 다 많이 김태호 김태호는요 PD 이름이고요 봉택이요 봉택 네네네 연예인입니다 연예인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식사 맞을까요? 아우 오늘 돈이 오는 사람이네 네 안녕히 계세요 험참다 갑시다 먹집에 다 왔습니다 자 아빠랑 같이 찾으러 갈까? 어? 어? 이재 이재 이제 시아야 너 신발 어디다 놨어? 어머 시아 신발이 사라졌어요 시아야 신발을 신발 떨어졌는데 아빠한테 얘기 안 했어? 여기 분수도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도 한번 놀러오자 알았지? 신발 우와 여기는 시아야 여름 되면 백간처럼 변할 건가 봐 그치? 응 이쪽? 이쪽으로 가? 응 자 신발 확실히 기억나는 거 맞지? 시아야 응 신발 떨어뜨린데 아빠한테 팍 가르쳐줘야 돼? 우와 우와 여기 신발 있어? 나 솔방울 어? 솔방울 아 솔방울 있다고? 아 아빠 깜짝 놀랐네 저기 신발 있는 줄 알고 어 솔방울 어 솔방울 시아야 근데 지금은 솔방울 말고 신발 찾아야 돼 시아 신발 신발 심발 어디 오? 오 안녕! 우와! 좀 봐봐. 이야! 루시아 여기 떨어지는 줄 알고 있었어? 대단하네, 루시아. 잘했어. 하이파이브. 예! 갑시다! 루시아 엄청 빠르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로 주문한 떡 찾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옳지. 떡을 찾기까지가 참 쉽지가 않네. 물. 자. 루시아. 옳지. 왔다. 감사합니다. 이야, 시원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 진짜 잘 봤어요. 엄청 무서웠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시식용으로 놔둔 떡을 집는 시합. 카메라 삼촌들 먼저 챙기는데요. 와와. 와와. 다른 떡도 하나 집어서 삼촌 입에 쏙. 주변 사람 다 챙기고 나서야 자기 입에 넣는 아기 청사 시아. 핀드 쌓이는 장만. 사진도 찍어도 돼요? 그럼요. 다 해줍니다. 시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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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 아빠 이런 사람이야. 봐봐. 네 아빠 진짜 멋진 사람이야. 아, 떡지들이네. 오, 진짜 신기해요. 연예인하고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으세요. 네. 네. 떡. 어, 떡 줄게. 자, 시아가 이거 하나 들어요. 하나 들고 이리 오세요. 여기 우리 동네 상가니까 여기서부터 떡을 돌리고 갈까? 우와. 우와. 네, 이리 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희가 이사를 새로 와서요. 네. 아빠랑 닮았네. 침반집이 쐈어요? 네네네. 그랬어요. 아유, 이뻐라요. 애기도 나중에 머리하러 와. 응. 오, 앞머리 잘랐나 본데? 제가 잘랐는데요. 오, 그래요? 제가요. 여기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서요. 어머, 어머. 아니, 아니, 비타면 안 돼요. 완전히 바가지인데 지금. 잘 몰라서요. 오, 이거 아빠가 한. 아, 아. 70점인데? 아, 진짜요? 그렇게나 높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떡도. 이사 왔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떡 좀. 허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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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드라마 때문에 이렇게 도망갑니다. 그렇죠? 드라마 캐릭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가까이 하기가 좀 그렇죠?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시아야. 우리가 여기 살면서 제일 중요하신 분한테 떡 드리러 가는 거야. 시아야.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이 아파트 살면서 제일 중요해. 안녕하세요. 떡 하나요? 네. 아, 오르마 할 것인가. 네, 네. 여기 떡 하나. 제가 이사 왔어요? 아이고, 딸이냐, 아들이냐. 아이고, 이쁘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충청. 충청? 감사합니다.